한교환 대표 표현들은 자유 우파 대통합 이렇게 하는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거부해선 것은 보수 대통합의 진정성이 좀 없다 이런 걸 느꼈어요. 유성민 지금 바른미래 전 대표가 과연 보수 대통합의 보수라는 입장을 견지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걸 우선 보는 거고 자유 우파를 대표할 수 없다 유성민은 그런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유성민은 이 판을 이렇게 만든 장군인 중에 하나인데 21대 총선에서는 정치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에요. 지금 유성민하고 한교환이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에 소위 말하는 고수 유튜브 대형 유튜브를 다 돌았었어요. 거기서 뭘 의미하느냐 황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. 결국 뒤에 지번 자유 우파 통합의 뒤에 그림자들이 보이는데 유성민을 자유한국당 넣고 난 다음에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구야겠어요. 손학규야. 그다음 제일 유리한 사람이 박지원이에요. 지금 박지원 손학규가 갈 길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 빠지면 둘이 바로 합치잖아요.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.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거전에 탄핵 내각제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림자 뒤에 보인다. 순수성도 없고 방향도 잘못 잡았다. 그래서 고수 자유 우파대 통합이 아니고 그럼 뭐 탄핵파들의 통합이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뭐 야비다. 그것은 탄핵파들의 야비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런 통합에는 우리가 같이 가지 않는다. 이런 입장은 분명히 안 오십시오. 없습니다. 우리 공화당의 두 가지 아니겠어요. 확장성. 또 다음 총선 대비해서 얼마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가.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원칙을 고수를 하는, 원칙대로 간다. 우리 공화당 닫게 한다. 그것은 아무튼 탄핵, 세력도 63명 하지만 우리로 봐서는 딱 정했잖아요. 탄핵 오적. 이 사람들은 정기했던 나라. 그것이 우파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다. 그리고 탄핵을 묶고 갈 수는 없다. 이 선거는 결국 제가 우리 공화당, 그때 대한외국당 창당할 때부터 얘기했던 이번 21대 총선은 탄핵 대 반탄핵 세력들이 싸울 수밖에 없다. 그것은 그런 상황이 아까 한 5개월 남아있잖아요.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. 우리가 세 시점을 세 개로 보는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투쟁 1000일 되는 12월 25일. 또 하나는 설날 그리고 탄핵된 3월 10일. 이렇게 우리가 세 시점으로 보고 우리 공화당의 확장성이나 지지도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변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날짜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